해가 중천에 떴는디! 응? 빨리빨리 더 와야 될 거 아니야?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응? 아유, 사람들 아이고, 아이고, 이것이 누구야? 이 수근 씨 아니에요? 왜요, 왜요? 이게 뭐야, 외국인이야? 왜요, 왜요? 우리 동네까지 뭔 일일 거야? 아니, 빨리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? 아니, 뭐요?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운 거 아니야? 반가운 거 아니야? 아니, 무슨 일이야, 이것이? 아니, 컨셉은 알고 온 게요,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대 아이고, 나는 이게 시골이 맞아 사실 고창이 우리 동네랑 가깝지 않냐? 아, 그렇지? 나가 목포 아니야? 아이고, 고향이 어디야? 난 양평 경기도요 수도권이네? 경기도요? 경기도 사투리 쓰는 거 아니야, 지금? 몰랐어? 생각보다 도시 사람이네? 완전 도시 사람이지 동네예요, 작가 그러나 다른 놈들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게요, 오늘? 아니요, 사투리 아이고 아이고, 성렘 누이 아이고 먼 길 오셨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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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수 있네, 그냥 보자마자 가져가 så 재밌어 아이고 아니 뭐요? 캐리어는 왜 가지고 귀농하는 게요? 무슨 귀농이요 여기 아주 대박인 아이템이 있는 게요 이거 어떤 콘셉트로 갖고 온 건데? 아이고 이거 우리 라이브 하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성품들 아이고 그렛 등료? 아니, 짠 아니 배경만 시고는 다 유료 끝나 어떻게 해? 안녕하세요 안녕 아우 이재호가 이재호라고 합니다 우와! 초면이죠? 도움이 제일 뒤에서 계십니다. 아니 아니에요.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. 다른 사람들은 우리 10대2에 10에서 3초까지. 3초까지. 1,5,3초를 우리가 꽉 잡고 있죠. 4,0,0은 이현복 셰프님, 수근이 형, 나래 누나도. 아이고 성님 이게 다 온 거예요 이게? 아니요 그럴 리가 없어. 나가 들은 것이 있는데. 아니 저게 누구요? 누가 오는데? 아 경치 좋은데? 역시 이렇게 야외에 한 번씩 나와줘야 돼. 아이고! 아 읍내 저게 아니여? 연복이? 아니 동생이요? 아니 동생이요? 그럼! 연복이 참. 아니 터미널 반점 아니여? 터미널 반점 아니여? 터미널 반점 아니여?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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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나! 여기 보이는 거 심리와께에서도 다 들려. 동네 개들이 난리가 났어. 동네 개들이 난리가 났대. 동네 개들이 여기 시끄러우니까 많이 오셔야 돼. 앉으셔요 앉으셔요. 워글 하나 들고 왔어요 워글. 워글 하나 들고 왔어요. 내 밥줄인데. 터미널 반점. 터미널 반점. 터미널 반점. 우리 또 연복이 형님 오니까 말이요. 뭔가 좀 딴딴해 보이고. 아이고. 굶은 일. 굶은 일을 얻겄네. 아이고. 굶은 일은 절대 없지. 그치. 그치. 와 되게 좋다. 와 공기. 아 신선한 공기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게. 아우 저거. 가수된다고 서울로 뛰어 올라가더니. 아이고. 너 여기다가 아직도 방울토마토 삼고 대니. 이게 뭐야. 일로와 재환이. 아이고 오랜만이네. 재환아. 앉아라 엉덩이 축축한 게 좋다 그냥. 여기 여기 여기. 막내가 한 명 더 있죠. 누구요? 김재환이라고. 아. 재환이? 아. 저희가 그럼 1020까지 포기해야겠네. 3초만 놀이다. 그쵸. 재환이가 있어. 그러면. 3초만. 3초만. 어휴 큰일 날 뻔했다. 너무 우쭄댔다 우리가. 재환이가 있어요. 그치. 위기 좋지. 그래서 저희가 7명이 고창에 다 모였습니다. 아. 곤두. 곤두 프로야 형님. 아 두개 불렸어. 야 재환아 너 말 좀 해라. 네 안녕하세요. 곤두 불렸다. 아. 근데 요렇게쯤 자연스럽잖아요. 아 그래. 시골 느낌도 나고.